누가 빨래 세탁기가 한대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게 아닙니다. 빨래는 좋은 세제로 하는거에요. 어떤 세제로 골라야 되는지 주부구탕에 추천해드립니다. 향기 좋은거 중요하죠? 등급 중요하죠? 우리집에 애기가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세제로 잘 고르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세제는 향기부터 달라요. 성분도 다른데 올인원이라서 진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면 세탁기 좋은거 아니어도 세탁 끝입니다. 작은 사이즈인데 이거 좋죠? 이걸로 고르시면 후회없어요. 고민은 제가 할게요. 고르세요. 누가 빨래 세탁기가 한대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게 아닙니다. 빨래는 좋은 세제로 하는거에요. 어떤 세제로 골라야 되는지 주부구탕에 추천해드립니다. 향기 좋은거 중요하죠? 등급 중요하죠? 우리집에 애기가 있다? 그러면 정말 좋은 세제 잘 고르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세제는 향기부터 달라요. 성분도 다른데 올인원이라서 진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면 세탁기 좋은거 아니어도 세탁 끝입니다. 작은 사이즈인데 이거 좋죠? 이걸로 고르시면 후회없어요. 고민은 제가 할게요. 고르세요. 누가 빨래 세탁기가 한대요? 빨래는 세탁기가 하는게 아닙니다. 그럼요. 그럼요.